틱톡 스타가 되는건 정말 어렵구나 나도 거대한 테이토공을 만들어서 칼레 자르면 좋아요를 많이 받아서 틱톡 스타가 될 수 있겠지? 좋았어 나도 만져라 보는거야 화장실 가야겠다 귀신이다 비켜 화장실 가게 뭐야? 뭐야? 그 앨록달록한 구멍? 용도가 뭐지? 야! 내가 밤새서 만든거니까 절대정도에 건들지마 에? 이걸 밤새서 만들었다고? 제정신이 아니구만 틱톡 스타가 되려고 내가 밤새도록 뭉치고 뭉진거니까 건들지마라 뭐래? 뭐래? 응 뭐야? 요르르 방에 있던거랑 똑같네? 이렇게 테이프로 돌돌돌 말아가지고 뭉친 다음에 마지막엔 칼로 쓰윽 베어버리자냐? 오 Nolan 어? 음! 기분 좋아! 자를 때 무지개처럼 펼쳐지는 이기볼! 음! 기분 좋아!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! 요루루가 열심히 만들던 게 이거구나! 너무 기분 좋겠다! 야, 요루루... 그 테이프볼 나도 잘라볼 수 있을까? 이미 자르는 거 영상 올렸는데? 그리고 내가 몇 시간 동안 열심히 만든 건데 절대 안 되지! 그 대신 딱! 남은 테이프 줄 테니까 오빠가 만들어! 고마워! 뭐야, 기분 나빠! 빨리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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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테이프 콩 만들었어! 칼로 잘라야지! 열심히 만들어야지! 손에 지나간 거 같아! 계속 이거 돌돌 말고 있으니까 정신이 나갈 거 같다고! 난 못해! 난 안 해! 뭐야, 내가 만든 테이프 공 자르는 영상 좋아요 100개! 댓글에도 또 만들어주려고 난리 난리잖아! 반응이 좋으니까 이번엔 더 크게! 알록달록한 테이프 공을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영상을 잔짝 올려야지! 그럼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지! 은랄ttl 어디 하게 만들어서 내 도끼로 마구마구 잘라주마 이 기분 좋은 녀석아! 친구들이 다 테이프 공을 만들고 있지 않나? 나는 진짜 거대하게 만들었어. 기분 좋다. 육대야 그 거대하고 기분 좋은 거 나도 한번 잘라볼 수 있을까? 절대 절대 안 되지. 내가 무려 10시간 동안 덜덜덜덜덜 말아가지고 열심히 만든 건데 기분 좋은 걸 너한테 주겠냐? 그래도 한 번만... 절대 싫어.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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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가. 나도 완성해. 띵띵아 나도 한 번만 잘라볼 수 있을까? 없어. 네가 만들면 되잖아. 왜 내 거 탐내? 내가 자르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덜덜덜덜덜덜 뭉친 거라고. 난 끈기가 없어서 그걸 만들 자신이 없단 말이야. 그러면 넌 못하는 거지. 난 기분 좋게 잘라야지. 기분 좋아. 이번엔? 이번엔 내 차례야. 차릴 때가 다를 수 있음. 날 미치게. 부럽다. 슬슬... 여하가 저지... 셋. 세..시간만을 넬째 뛰어타 만들었다! 세 번에 원선시켰어. 대우한 케이프 몰이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겠지? 피곤해 자고 일어나서 탱톡 촬영해야겠다 테이프 뭐해 하나만 가져가서 자르면 절대 모를거에 너무 기분 좋아 하나만 더 할까? 그래 하나만 더 하는거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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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내 테이프공! 내 테이프공 어디갔어? 내 테이프공! 기분 좋아지는거야! 오빠! 잠깐만! 그건 내 테이프공이잖아! 내가 어떻게 만든 줄 알아? 아... 그건 모르겠고 나 기분이 좋아졌어! 진짜 미쳤어! 오빠! 오빠 나 테이프공처럼 만들어서 반으로 잘라줌! 뭐야? 내가 테이프공이 되었잖아 그래 반으로 잘라줄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사극이냐? 대보스 사람 누구야? 어이없네 이리와 오빠! 반으로 쪼기면 진짜 기분 짱 좋을 거 같으니까 안돼! 도망쳐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aş아악 아흑 꼴좋다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